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오버헤드프레스, 해머컬 이렇게 3가지 했습니다. 오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5개씩 3세트를 했는데 마지막 세트는 190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 안쪽에 이런 건이 살짝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끝의 각도를 살짝 줄이니까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조금인데 한 5도도 안 줄인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차이로도 이렇게 좀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디가 살짝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아주 이런 디테일한 부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리 상태가 좋아지면 원래 내가 잘 되던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헤드프레스도 오늘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 해머컬도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클린데드리프트와 그냥 데드리프트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쇼츠로 클린데드리프트 하는 간단한 방법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클린데드리프트가 뭔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일단 클린데드리프트, 제가 규정하는 클린데드리프트는 몸을 미리 자연스럽게 펴놓고 몸에 힘을 풀고 지그시 지면을 밀어서 드는 걸 저는 클린데드리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갑을 이렇게 다 펴놓는, 가슴을 완전 열어서 견갑이 펴지게 하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면을 미는 걸 클린데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플랫백데드랑 이런 클린데드의 차이점.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서로 어떤 게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나누는 아주 작은 차이가 뭐냐면은 몸에 걸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몸을 미리 이렇게 펴놓고 지그시 다리로 밀면은 저는 클린데드라고 구분을 하고 살짝 슬랙아웃 느낌으로 상체를 이렇게 걸어주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면을 세게 밀어서 몸이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밀면은 플랫백데드라고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라운드백데드 그 다음에 약간 플랫백데드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나 나머지랑 큰 차이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백이랑 이런 클린데드가 하지만 약간 걸어놓는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데드리프트를 코칭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펴놓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펴놓고 드는 게 약간 클린데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펴놓고 드는 거랑 타이밍 맞춰서 약간 몸에 걸리게 슬랙아웃 하듯이 걸리게 하면서 드는 거랑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지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리를 통해서 어깨를 통해서 팔꿈치 손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타이밍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 미리 어깨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만 던지면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전달이 끊어진 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것처럼 미리 다 펴놓고 그 다음에 지그시 미는 거랑 타이밍 맞게 펴놓으면서 지면을 세게 밀어서 몸이 걸리게 하면서 그 상태에서 드는 거랑 작은 차이지만 조금 더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약간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몸에 걸어놓는 것도 약간 이런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애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